오늘 은혜받고 승치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르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영적 세계 영적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복음받기 전에 내가 가진 기준과 또 복음받은 후에 나의 기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현장은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굴레 속에 있기 때문에 매일 세상과 현장에 나가면 거의 대부분 복음과 반대되는 잘못된 사상과 진리와 내용들과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7절에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성도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죠 사단이 세상 임금으로 타는 창세기 3장의 세상에서 복음과 반대되는 빛과 반대되는 사항과 현실에 동화되거나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빛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영적 의식을 가지고 빛의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매일 빛과 어두움 그리고 신앙과 불신앙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많은 싸움들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치열한 영적 현장에서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가장 중요한 근본의 믿음을 붙잡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런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장 필요한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무엇과 싸우고 있을까요? 로마로 가는 배 안에 탄 바울을 제외한 276명은 100% 틀린 싸움 가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싸움을 싸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혈과 육의 싸움이냐 아니면 영적 싸움이냐 우리는 주로 혈과 육의 싸움에 익숙해져 있고 더 편안해하고 더 잘 싸우는 편인지도 모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주특기가 되고 전문성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훨씬 쉽고 결과도 금방 나타나고 뭔가 대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더 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제수의 신분으로 압송되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시기상으로 좋지 않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항해를 강행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인년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의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리고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최후로 배의 기구까지도 다 버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삶을 포기하고 죽음의 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나서 복음 없이 살아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광풍에 휩쓸려서 언약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인생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싸움이 과연 무엇일까요? 표류하는 풍랑 만난 배 안에서 276명은 전부 틀린 싸움, 가짜 싸움을 싸웠지만 딱 한 사람, 바로 언약의 사람,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싸움을 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이 과연 누구입니까? 도대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며 내 삶의 절대 주권자가 과연 누구십니까? 바울은 여기에 분명한 답과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이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였지만 강풍으로 인해서 더 항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더 이상의 항해가 분명히 위험하다라고 조언을 했지만 백부장은 이러한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의지해서 결국 항해를 강행하게 됩니다 물론 바다 항해에 관해서는 바울보다는 선장과 선주가 훨씬 더 많은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와 배, 항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선장과 선주, 백부장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초점은 지금 로마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울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바람과 날씨, 태풍이 아니라 바다의 항해와 지식과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스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실상이 아니라 뭘 보죠? 허상을 쳐다봅니다 마치 그 허상이 전부 다인 것처럼 마치 허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허상을 쳐다보고 속게 되는 거죠 믿음은 그 허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허상 속에 숨겨져 있는 실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또한 히브리스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야마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속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풍랑 혹은 태풍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은 문제 해결을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나에게 성취될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안에 날마다 말씀의 망대를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망대가 없는 인생은 10편 1편 4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 아시죠? 축정이죠 그 타작하고 나면 남는 껍질입니다 그 껍질은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또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바로 그냥 무너져 버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 말씀의 망대가 없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고 눈에 보이는 작은 문제 하나에 영적 상태와 믿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 메시지를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인생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건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매주간 강단 말씀 속에서 한 주간 나의 인생 메시지를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간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만남과 일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리는 자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유일하게 가장 필요한 싸움을 제대로 싸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엄청난 광풍 속에서 276명이 기적같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주로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과의 싸움만으로 자꾸만 속입니다 고린도 우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다 잠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잠깐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언약적 믿음의 고백입니다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로 로마 보구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2, 3, 7나라 오천종족 보구마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미션이 성취될 때까지는 그 어떤 위험과 어려움도 그 어떤 심지어 죽음까지도 유라글로라는 그 큰 광풍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구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누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는 다시 한 번 더 확정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존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망했습니까? 유라글로라는 강풍 속에서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보금 안에 있는 자 언약 속에 있는 자 말씀의 망대 인생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 자는 절대 망하거나 실패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사도인전 27장 22절에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다 또한 25절에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아니 지금 풍랑 한가운데서 죽음의 사선 앞에 서 있는데 삶을 포기해야 되는 절망 속에 있는데 바울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안심하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괜찮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결국 모든 것을 말씀대로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생각대로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의 언약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찬송가 545장에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그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한 해를 돌아봤을 때에 지금까지 나에게 큰 역사와 응답 증거가 없다고 할 때에 우리는 쉽게 낙심하거나 힘이 빠질 수 있고 때로는 불신앙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그 어떤 것에도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참된 믿음입니다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뭘 믿습니까 뭘 믿고 있는 겁니까 홍의 앞에서는 모세 무엇을 믿었습니까 오늘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바울의 서신서에 가장 자주 표현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 표현은 무려 164번이나 사용이 되었어요 특히 바울의 옥중 서신서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남 말씀 받고 있는 에베소서에도 무려 30회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우리는 주로 관심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이러니하게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앞날과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캄캄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고백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를 가장 많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광풍과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한결같이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누리고 있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풍랑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광풍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없다 역사와 응답이 있다 없다 우린 주로 여기에 영향받고 여기에 흔들리고 여기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보금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확실한 언약과 말씀 속에 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끝까지 2022년 한 해가 마지막 마무리에는 그 마지막 날까지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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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